헥사 01R 모델의 밝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벽까지 거리는 5m 정도가 됩니다. 이 모델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전원을 끄고, 일단 기본 1, 2, 3, 4, 5, 6, 7. 7단계 밝기까지 왔고요. 이 정도 밝기가 나옵니다.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정도의 밝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연속 두 번 눌러서 일단 메인 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밝기가 4, 5, 6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을 눌러주시면 낮은 단계에서 3단계가 움직이는 파이어 플라이 모드가 됩니다. 파이어 플라이 모드는 신호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1, 2, 3단계여서 3단계 밝기를 해도 이렇게 많이 빛나지는 않습니다. 신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일단 끈 다음 세 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터보 모드입니다. 누르고 있으면 밝기가 2단계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스트로브 모드. 스트로브 모드는 밝기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변합니다. 굉장히 밝죠? 터보 모드 X01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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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1R입니다.